2012년만큼 2013년이 더 기대되는 스타 김시연 수지가 미리 봄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미리 봄여행 장소는 따뜻한 나라 태국. 톱스타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 촬영차 태국을 찾은 것인데요. 지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도 함께 타고 나무 위에서 풍경도 즐기고. 잔디밭에서 일광욕도 하며 광고 촬영과 봄여행을 함께 즐긴 김수연과 수지. 이날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피사과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쵸? 그리고 잠을. 물을 그런 것 같아요. 네. 물을. 네.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오빠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사실 병만 안 나면 됩니다. 맞아요. 얼굴 빛이 이뻐야죠. 맞아요. 병만 안 나면 됩니다. 맞아요. 건강관리죠. 네. 두 사람의 미리 봄여행은 바비큐 파티와 댄스타임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조만간 영화와 드라마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는 김수연과 수지.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